벌써 6월 2분기 상반기 해야하는 업무 늦기 전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팀장입니다 벌써 6월이 됐네요 6월에는 쉼없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관이 상반기 동안 잘 하고 있는지 빠트린 건 없는지 점검을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에 해야하는 업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장기요양기관 상반기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업별로 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평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운영 관련, 수급자 관련, 직원 관련 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우선 운영 관련해서 직원분들 복지 포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문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모두 분기별 한 회씩 제공하면 되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우수사원, 포상금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조사비, 생일, 축하금 이 3개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하계 유니폼을 새로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선물 세트를 준다던가 이런 거를 보통 제공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혹시나 아직 우리 2분기 제공을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6월에 가기 전에 직원분들을 위한 복지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셔야 되시는데 이건 평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일단 코드 1번, 2번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사업과 상관없이 운영위 회의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코드 3번인 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으세요 코드 1번, 2번인 기관은 운영위 회의를 6월 내에 하셔야 되시고 주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회계 결산으로 주로 많이 하시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에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딱히 그렇게 크게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다음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직원 처우 개선 및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요양원 평가에서만 확인하는 항목인데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인 학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회의를 해봐라 라고 반기별 한 해 하라 라고 지정해놨거든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문요양 주간보호도 이 주제로 2분기 운영위 회의를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실내 전문 소독을 해야 되는데 방문요양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간보호 요양원은 분기별로 한 해 이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소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독을 받고 나시면 반드시 소독 증명서를 보관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죠? 살충, 살균, 살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셔야 되실 게 이제 의약품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방문요양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간보호 요양원 분기별로 한 해 하셔야 되시고요 혹여나 이제 의약품 중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건 없는지 혹시 지난 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기록까지 하셔야 되시죠 그 다음 이제 보호자 회의도 하셔야 되시는데 혹은 간담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반기별 한 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 회의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단순 정보성은 불인정입니다 이 보호자 회의록을 작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열거하는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날씨가 더운데 어르신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세요 뭐 이런 말 혹은 미세먼지 신경 써주세요 뭐 행사도 기획하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 소화 및 경보 설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방문 요양 해당 사항 없고요 주간보호 요양원 월 한 해 하시고 기록해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및 가스 설비 점검이 추가가 됩니다 월 한 해 하셔야 되는데 주간보호도 사실 이게 평가에는 없을 뿐이지 점검 하시죠 검침 그 다음 기관 소식지 제공을 해야 되는데 방문 요양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주간보호 월 한 해 해야 되고요 요양원은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기관에서 우리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호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지를 이제 만드셔서 많이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선택적으로 월 한 해 라고 한번 이렇게 기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 활동을 하셔야 되시는데 이게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해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평가에서 근데 이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하락하면서 올해 6월 1일부터는 자원봉사자가 주 한 해씩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6월이죠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주간보호 요양원은 주 한 해 자원봉사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번주에 못했다 하시더라도 지금이라도 진행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주방 및 짓기 소독을 해야 합니다 주간보호 주 한 해 요양원 주 한 해 진행하셔야 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회계 중간 점검을 하셔야 되시는데 사실 이건 평가하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넣은 이유는 한 상반기쯤 되면 우리 기관이 지출이 많이 한 경우가 있고 아직 덜한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중간 점검을 통해 예산을 초과하진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아슬아슬하다 라고 한다면은 추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문 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모두 필요하면은 진행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관 정보가 바뀐 게 있다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저희 기관 내부의 게시판이랑 저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기관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가 지금 현재랑 맞는지 발생했을 경우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급자 관련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어르신이 저희 센터를 이용한다 요양원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쓰는 게 바로 급여 제공 기록지죠 그리고 상태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요양보호사님들이 쓰고 끝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계획에 따라서 잘 작성이 되고 있는지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이거를 시설장님이든 사회복지사님이든 이제 중간관리자님이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가는 상관이 없지만 운영적으로도 청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어놨고요 저는 매월 가능하면 수시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수급자나 보호자 방문 상담을 해야 하는데요 이건 이제 방문 요양만 해당이 되십니다 방문 제가 급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당이 되고요 사회복지님이 계실 경우에는 이제 상담일지가 아니고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해야 되시죠 그리고 주간보호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수급자 보호자 상담을 하셔야 되시는데 방문 요양하고는 횟수가 좀 다릅니다 분기별 한 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 2분기 상담 못하셨으면은 한번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족 혹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는데 방문 요양 해당 사항은 없고요 주간보호는 반기별 한 해 그리고 요양원도 반기별 한 해 진행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평가에서 확인하고요 주간보호는 아직까지는 평가에서 확인은 하지 않지만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냥 단순히 진행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간보호 반기별 한 해 요양원은 분기별 한 해니까요 빠트리지 않고 해야 되겠죠 의견 수렴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거 잘 안 된다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가 재미없다 뭐 진짜 이런 식으로 단순한 것도 괜찮아요 생년필이 부족하다 체조가 너무 어렵다 아니면 게임이 어려워서 쉽게 해달라 이런 것도 다 수급자의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한 것도 다 의견으로 보니까요 작성을 하면 되시겠죠 그 다음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 있으시면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간보호만 해당이 되고요 월 한 해 작성을 하셔야 되시죠 제가 방문 요양은 여기다 왜 비워놨냐면 아까 위에 방문 상담에서 업무 수행일지 월 한 해를 넣어놨기 때문에 헷갈리실까 봐 여기다가는 비워놨는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 여기 방문 요양에서 작성하는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가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인급의 차이일 뿐이죠 그 다음 이제 사례관리 회의를 해야 되는데 방문 요양은 반기별 한 해 주간보호 분기별 한 해 요양원은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30인 이상이다 그러면 매월 하셔야 되시고요 30인 미만이다 그러면은 분기별 한 해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업장이 다 해야 되는데 횟수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 욕구 사정 위험도 평가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반기별은 아니지만 이제 연 한 해 혹은 이제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어르신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다 해야지라고 하신다면은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있거나 어르신이 많은 곳들은 이제 요번 상반기 때 일부 어르신이라도 진행을 한 번 하시면 하반기 때 조금 수월하시겠죠 그 다음 또 이어지는 맥락으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어르신을 위해서 계획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서가 정말 잘된 계획서인지 어르신 상태랑 잘 맞는지를 한 번 평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장이 다 하셔야 되시는데 요양원은 반기별 한 해입니다 그리고 주간보호 방문 요양은 연 한 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간보호 방문 요양도 연 한 해라고 해서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하반기 때 할 일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그 다음 수급자 안전관리 설명을 하셔야 되시는데 총 이제 노인인권 포함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은 이제 처음 서비스 제공할 때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어르신은 급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기존 어르신은 연 한 해 진행하셔야 됩니다 요양원은 이제 해당 사항 없으시고요 근데 교육은 하긴 하시죠 어르신 안전을 위한 거니까 평가에서는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난상황 대피 훈련을 진행하셔야 되시는데 방문 요양 해당 사항 없습니다 주간보호 요양원 반기별 한 해 하셔야 되시고요 이 재난상황 대피 훈련에서 필수인 게 하나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바로 사진이죠 사진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사진이 아니고 실제 대피하는 사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진은 인정 안 해요 뭐 수건으로 코를 막고 이제 낮은 자세로 움직이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책상 밑에 숨는 모습 아니면 이제 비상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한 사진으로 꼭 이 재난상황 대피 훈련 안에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셔야 되실 게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셔야 되시는데 요양원은 이제 군기별 한 해 하고 이거 기록까지 해야 됩니다 사실 방문 요양 주간보호는 이 수급자 안전관리 설명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공란으로 뒀는데 사실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평가에서 보고서까지는 확인하지 않을 뿐 면담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방문 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다만 요양원만 이제 분기별 한 해라고 평가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직원 관련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직원분들도 어르신과 마찬가지로 재난상황 대응 훈련 진행해야 하고요 방문 요양 해당 사항 없습니다 주간보호 요양원 반기별로 한 해 어르신이랑 같이 진행하면 되시겠죠 그 다음 이제 운영규정이랑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 교육하셔야 되시고요 이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요약해 드렸던 식품 영상이 있으시죠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모두 연 한 해 이상 이제 교육을 해야 되시고 이거는 이제 평가에서는 기록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면담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의무 교육 들으셔야 되시는데 이거는 이제 평가는 관련 없지만 이거는 이제 의무적인 교육이라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죠 워낙 교육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잘 듣고 있는지 좀 연 한 해이긴 하지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만약에 자체 교육이다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못하셨다면 그 다음 이제 직원 인권 침해 대응 교육 이번에 이제 23년도에 신설된 지표죠 그래서 방문 요양 주간보호 연 한 해씩 진행해야 됩니다 제 추측으로는 요양원도 이 인권 침해 대응 교육이 이제 내년 평가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평가에서는 이제 필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실시하셔야 되시는데 방문 요양 주간보호 연 한 해 하셔야 되시고요 요양원은 분기별 한 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하실 때는 이제 보고서 쓰시고 이거 면담으로 확인하죠 그래서 직원분들도 이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저희 장기 요양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은 이제 건강검진을 매년 받아야 되시죠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약화된 어르신이 계시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건강검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다 연 한 해고요 직원분들이 건강검진을 잘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 상반기 때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한 분 안 한 분 그리고 하반기 되면은 건강검진 엄청 밀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라고 직원분들께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출하시라고 그 다음 이제 근골격계 질환 검사 및 조치는 방문 요양 주간보호는 해당 사항 없고요 요양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 한 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모가 큰 곳들은 또 하반기에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시니까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라 해서 이게 뭐냐면은 저희 직원분들이 업무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센터가 투자를 하냐 이거죠 뭐 이런 공단에서 하는 그런 공적인 교육 말고 요양원이 뭐 비용을 이제 내든 아니면 지원을 받든 해서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따로 이수하게 하는지 봅니다 요양원은 이제 이게 연 한 해이죠 그 다음 이제 직원 회의 하셔야 되시는데 방문 요양은 월 한 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직원의 50%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평가에서 주간보호 요양원은 평가에서는 확인하지 않지만 많이 진행하시죠 업무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직원 고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직원 고충 처리는 평가에서 확인하는데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발생한 적이 있다면은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상반기 안에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방문 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꽤 많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해야 될 일이 쌓여가니까요 이번 6월에 가기 전에 한번 제가 지금 올려드린 표를 보시고 우리 기관이 잘 하고 있는지 혹시 누락된 건 없는지 체크를 하셔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표는 제가 저희 국케어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궁금한 상황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케어 권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